.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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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왜 벗겠어요. 반성해라. 아니 그렇게 진다고요. 역수입당했죠. 오늘 오늘 이 옷을 그냥 여기 연출진이 줬어요.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입어봤고 저의 의지원 아무 상관없으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오버워치를 가끔씩 플레이를 하시는데 앞서서 둠피스트가 나와서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다 이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보기가 안 좋네요. 라고 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사실 옵측에 인싸는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실제로 제가 들은 걸로는 인싸 중에 인싸가 용몽탕이라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저 공감하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앞에서 정선인 캐스터님 막 추고 계신데 저걸 따라 추시면 돼요. 정선인 캐스터는 소림이 나는 원래 인싸예요. 서양이. 근데 혹시 원래 근데 대학교 때 원래 그 애니메이션 부와 하나 더불어서 이게 브레이크 댄스를 좀 연습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요. 동아리에서 예전에 그 동방신기 춤을 축제 췄다는 선물 들었는데 이제는 막 가시는 거군요. 브레이크 댄스 진짜 옛날 느낌 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용몽탕이 댄스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며칠 후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 약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용몽탕의 댄스 영상이 이제 올라와요. 네 뭐 이 시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8월 16일 저녁 8시 옵취 좋아하나 방송 보러 가자 아니면 이거 하시다가 오늘 너무 워치포인트가 신이 나서 흥이 나서 끝날 때쯤에 추고 싶다. 아 진짜 섀도우보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근데 글로벌 중계진들이 지금 추고 있잖아요. 저는 해설진이 아니잖아요. 정민이 은근 빠지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안 하는 게 춤이랑 노래예요. 다음 생에 하려고 노래는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춤은 언제라고 하시는데요. 환경 해설이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안 춘대요. 누가 잘 들어가세요. 생방 중에 최초로 인사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소린 캐스터에게 저희가 이렇게 얘를 갖추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요. 저희 중계진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를 못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네. 이 손이 바로 정소린 캐스터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윈스턴이 들어가는 조합이 단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윈스턴이 들어가는 조합의 팀파이트 승률은 30%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윈스턴도 나와야 되고 이런 타이밍에 용몽탕은 마이크가 안 되면 어 좋아! 복장 좋아! 복장 고! 레츠 고! 지금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터지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하잖아요. 이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이크가 없으면 몸으로 보여드리는 그렇죠. 옆에서 보면 여러분 귀까지 빨개졌어요. 네 엄청 덥네요. 네 덥죠? 내가 진짜 채도우 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세대적인 웃긴 걸 봐가지고 뭔데요 얘기해주세요. 용몽탕 춤 플러스 해변킴 노래는 용변신기나물 이런 또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의 인생을 책임질 줄 거 아니잖아요. 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본인 일 아니라고 일단 막 지르는 막 지르시는 거는 좀 약간 좀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했어요. 전 빠져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남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죽을 수 없다고 다른 중계진 정혜노 해설님 장지수 해설, 심지수 캐스터 홍현성 해설 정토리 캐스터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저희가 그 저희의 힘이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용몽탕 오늘 걸로 안 돼요. 시청자분들과 제가 토의해볼게요.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는요 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 앉아서 추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서 추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앉아서 추는 건 예의가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몽탕은 다시 춰야 된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찬반토론 제가 채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선동질이 지금 얼굴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원샷 잡힐 때 레츠 고! 뽕따 고! 자 이렇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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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